전남 순천시가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위해 연어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순천시가 동천의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난 3일 동천하류 세월교 인근에서 어린 연어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으로부터 지원받아 방류한 연어는 동천에서 남해바다로 이동해 북태평양에 베링해 알래스카만 등에서 성장하고 3년 후 산란을 위해 고향인 동천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 3월 시범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2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3년 후인 지난해 10월 50여 마리의 연어가 돌아온 것을 확인했습니다.